조선시대 성종 12년에 좌우포도장을 임명하고 한상부 각처와 경기도 일대를 관할하여 도적들의 도둑질과 작패를 막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포도청의 정식 설립은 중종 39년이다. 좌포도청은 이곳에 위치하여 서울의 동부, 중부, 남부와 경기저도를 관할하였고 우포도청은 해전교 남쪽현 종로 1가 98번지 광화무르츠국과 일민미술관 옛동아일보상이 위치하여 한상부의 서부, 북부와 경기도를 관할하였다. 포도청의 설치 목적 치안 임금행자 시 호위 유언비어 유포자 무기명 비방 사건 조사 의조 엽전 제조자 도박 행위자 및 밀주 제조자 색출 등이 주목적이었다. 1894 경무청으로 개편 1894년 갑오경장 때의 좌우 포정을 폐합해 경무청을 설치하고 내무이문에 부속시켰다. 1795년 천주교와 포도청 포도청이 천주교 문제에 직접 관여하게 된 것은 1795년 을며년 북산사건때부터이다. 이 사건은 북산부각산 아래의 기동에 숨어 지내던 중국인 주문모 신부의 거처가 밀고 되면서 시작되었다. 1795년에 일어난 을며박해 1801년에 일어난 신유박해 1839년에 일어난 기해박해 1866년에 일어난 병인박해를 포함한 천주교 박해 시기에는 천주교인들을 색출해내는 일이 포도청의 주요 임무가 되었다. 신유 박해 1801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순조의 석정으로 정순왕후가 천주교를 탄압 교인들을 추혹하고 참영한 사건을 말한다. 이것은 서압 자체에 대한 동기보다는 정조가 죽은 이후의 정권 다툼에서 야기된 것이다. 당시 은밀한 활동을 하던 주문모 신부는 박해가 일어나자 이는 사신을 목표한 거심을 알고 자수하여 1801년 새남터에서 처형당했다. 순조원년에 1년에 걸친 박해로 주문모 신부의 이승훈 이가완 등 100명이 처형되고 400명이 유배되었다. 이때 좌우 포도청에서는 심학이 김이오 박중환 조신왕 등 4명이 순교했다. 기해 박해 1839년에 일어난 제2차 천주교 박해다. 그 이면에는 안동 김씨의 세도를 빼앗으려는 벽파 풍양조씨의 권력 다툼이 있었다. 기해 박해 부터는 모든 순교자들이 1차적으로 포도청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이때 포도청에서 옥사하거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받아 순교한 순교자만 민극가 김성우, 최경환, 김성우, 최경환 등 39명에 달한다. 병호박해 1846년 병호박해는 김대건 신부의 체포를 계기로 일어난 천주교 박해다. 그는 한국인 처음으로 사제 서품을 받은 신부였다. 병호박해 때 포도청에서 순교한 순교자는 7명이며 이 중 남경문과 임치백은 저포도청으로 순교지가 명시되어 있다. 병인 박해 1866년 1866년 일어난 병인 박해는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할 때까지 무려 8년이나 계속되었으며 그 피해도 엄청났다. 이때 포도청에서 순교한 순교자는 252명에 달하며 이는 병인 박해기에 와서 천주교신자들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처형하는 포도청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78년 리델 주교의 좌포도청 수감 조성교구 제육대 교구장이었던 리델 주교는 1878년 1월 체포되어 포도청에서 문초를 받고 이후 좌포도청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아래 그림은 리델 주교가 기록한 좌포도청의 감옥 구조도이다. 1898년 좌포도청에서 순교한 동학인 해월 최시영 1898년 동학 제1세 교조였던 해월 최시영이 이곳 좌포도청 교영장에서 순교하였다. 최시영은 경전간행과 교단정비의 혁혁한 공을 이루고 당시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의 위상을 제자리에 찾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땅만물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생태적 삶을 가르쳐준 인물이었다. 순교 직전에 해월 최시영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의 뒤편에 동학괴수 최시영 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그의 발을 보면 순교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물을 가해졌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1898년 저포도청에서 순교한 동학인 해월 최시영 1898년 동학제1세 교조였던 해월 최시영이 이곳 좌포도청 교영장에서 순교하였다. 최시영은 경전간행과 교단정비의 혁혁한 공을 이루고 당시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의 위상을 제자리에 찾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땅만물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생태적 삶을 가르쳐준 인물이었다. 순교 직전의 해월 최시영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의 뒤편에 동학괴수 최시영 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그의 발을 보면 순교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물을 가해졌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제1세 교조 최재호와 동학사상 1860년 동학제1세의 교조 수훈 최재호는 경주 웅담정에서 무극대도 매일 득도하게 된다. 무득대도란 시천주 인간은 원천적으로 신을 모시고 있는 존엄한 존재임으로 귀천의 구별이 없으며 절대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득도를 하면서 동학이라 명명하게 되는데 동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며 동쪽에서 받은 학문이라는 뜻으로 동학이라 하였으며 도는 천도라고 하였다. 의암 손병이 동학에서 천도교로 계층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 의암 손병이는 최시영을 만나 수제자가 되었고 1세 교조 수훈 최재호가 1864년 관에 잡혀 참수를 당한 데에 이어 1898년 2세 교조 해월 최시영마저 처형을 당하자 법동을 이은 3세 교조가 되었다. 1905년 12월 1일 그동안 동학을 단합해오던 광무정권이 무력해지자 동학을 천도교로 계층했다. 손병이는 기독교 불교 천도교 합작을 추진하여 3.1운동을 준비했다.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뒤 일본 경찰에 자진출조하여 검거되었다. 1920년 징역 3년형의 형집행정지를 언도받고 경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받던 중에 1922년 5월 사망하였다. 단성사 조선인 극장 단성사의 탄생 1907년 6월 4일 동대문 박영도사 대원함의 배우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경성의 실업가 지명근 박태일 주수영이 그들을 소집하여 단성사 발기대회를 열었던 것이 단성사의 시작이다. 힘을 모아 뜻을 이루자는 뜻의 단성사는 배우들에게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공연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활발한 복지사업을 펼쳤다. 폐교위기에 몰린 야학이나 고아원 등에 기부금을 기탁하고 폭풍 후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 앞장섰다. 애초에 단성사는 건물 이름이기 전에 배우들로 구성된 단체의 이름이었다. 발기대회 당시 짓고 있던 연극장은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수익금으로 양상시켜 선택한 고아원 피해를 입은 타이 보임